안녕하세요 SK 증거원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치펀드 전 해치펀드 매니저가 드리는 조언 이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구요 오늘은 이제 공매도가 뭔지 좀 알려 드릴게요 그 사실 뭐 공매도 금지 공매도 뭐 뭐 뭐 청원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 공매도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공매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이 많진 않아요 해치펀드를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책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매도가 뭔지 진짜 알려 드릴게요 제대로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부터 알고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여러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 먼저 오늘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요새 뭐 공매도 금지 뭐 공매도 청원 뭐 관련해서 엄청 얘기들이 많은데 이참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공매도를 알려면 여러분이 롱과 쇼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롱은 뭐고 쇼트는 뭡니까 자 이게 롱은 사는 거고 쇼트는 파는 거죠 아 근데 제가 그거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과연 사는 것과 파는 것이라는 단어만으로 롱과 쇼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 롱과 쇼트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고 파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다르다 이겁니다 와 이거 이거 어디서도 이런 설명 없었는데 이 설명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롱을 하든 쇼트를 하든 사고 파는 것은 똑같고요 산 것이 낮을수록 산 가격이 낮을수록 판 가격이 높을수록 그만큼의 이익이 결정됩니다 수익은 그 차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롱과 쇼트의 차이는 뭐냐 롱은요 사는 게 먼저에요 먼저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는 값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롱은 먼저 사는 거예요 쇼트는 어떻게 하냐 먼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가격은 나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롱과 쇼트의 차이는 그거였어요 아 나도 그거 할인 줄 알았어 이번에 설명하면서 저도 인 줄 알았어요 사고 파는 것의 순서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저도 설명할 때 항상 롱은 그 매수고요 쇼트는 매도에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롱도 결국에는 롱을 먼저 해놓고 사놓고 나중에 팔아요 팔기도 한단 말이야 롱이라는 전략도 쇼트라는 전략도 먼저 팔긴 하는데 나중에 쇼커버라는 형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는 있단 말이야 둘 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순서가 다르다 아 이게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우 잘했다 그리고 손익 구조가 달라요 쇼트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왜 사람들이 쇼트로 돈을 벌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오석이 너는 쇼트로 터져 본 게 뭐고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손익 구조가 너무 다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롱은 먼저 사는 거라고 했어요 쇼트는 매도하는 금액이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근데 매도하는 금액이 아무리 낮아져 봐야 0까지 밖에 못 낮아져요 그죠?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엄청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려가 봐야 0까지 밖에 안 돼요 근데 손실도 내가 투자한 만큼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쇼트는요 먼저 팔았잖아요 그죠? 먼저 팔았잖아요 다시 쇼트 커버를 할 수 있는 가격은요 0으로 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야 되는 가격은 위쪽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안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롱은요? 최대 손실이 0입니다 내가 투자한 거 이상 잃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익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쇼트는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얼마냐? 내가 쇼트 한 금액만큼만 쇼트를 할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고요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와 이게 손익구조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좀 이해하셨죠? 네 자 필요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쇼트셀링이라는 건데 공매도가 뭡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공매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해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공매도 할 수 있다 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매도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매도를 먼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다르죠? 롱은 매수를 먼저 하는 거고 쇼트은 매도를 먼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팔아야 돼요 주식을? 주식이 오면 또 어떻게 팔아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쇼트 사려고 그랬는데 주식이 있어야지 주식이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아 효석이한테 빌려서 와 빌린 다음에 효석이한테 빌린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다가 팔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먼저 팔아야 되는데 주식이 없으면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 빌리면 되는구나 빌리면 대차 대차하면 되네 이걸 대차라고 하는 겁니다 대차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빌리는 거야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이해되죠? 돈 빌리는 거랑 똑같아요 돈을 빌리면 돈을 100만원 빌리면 나중에 1년 있다가 1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걸로 주식의 실물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뭔 짓을 하든지 상관없고 그거는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한이 정해진 기한이 되면 주식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주식을 왜 빌려주지?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을 근데 알겠어 저기 그거는 알겠는데요 주식을 왜 빌려줘요? 빌려주는 사람은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을 빌려주면 빌려간다는 얘기는 이 공매도 나쁜 놈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식을 가져다가 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이 빠질 텐데 왜 빌려줘?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느낌 좋은데요? 공매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드려볼게요 자 중간에 해치펀드가 있습니다 해치펀드가 있고요 왼쪽에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빌려주는지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왜 빌려주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대여자가 빌려주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우선 해치펀드가 공매도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자 A라는 주식 모 주식을 공매도로 칩시다 회의해가지고 자 공매도 합시다 이거 주가 좀 빠져야 될 거겠네 너무 많이 올랐고 안 돼 안 돼 안 되겠어 이거 정의로 응징해 줍시다 이러면서 이제 공매도를 한다 칩시다 근데 이제 공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다고요? 주식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죠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빌려주세요 대여자가 이제 빌려줍니다 주식을 빌려주면 대여해준다라고 얘기하고요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대차해놓은 주식이 늘어납니다 보통 보면은 인기 있는 주식 있잖아요 숏의 인기 있는 주식 숏의 인기가 되게 많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대차 잔고가 되게 많아요 대차 잔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대차 잔고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빌려 놓은 거예요 빌려 놓고 아직 팔진 않은 걸 팔라는지는 또 나오면 다른 얘기니까 빌려 놓고 그걸 아직 팔지 않았는데 이건 빌려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는 팔려고 숏 하려고 공매도 하려고 먼저 파는 거 먼저 하려고 빌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야 이거 이 주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숏을 한다고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숏을 했다가 깨지는 경험을 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깨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 모두가 주식 아니 뭐 어떤 그 기관이 야 주식을 산다 주식이 무조건 오르겠다 그런 게 어딨어 기관이 사도 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를 기관이 하더라도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해서 주식이 빠지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대차한다는 거 대여한다는 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한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나 이런 거 주가 많이 오르기 전에 기관투자자분들 해치펀드 저희처럼 해치펀드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이오 같은 소리하고 돈도 하나도 못 번데 주식이 몇 조짜리 주식이 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안 돼 숏 정의 이름으로 응징 이렇게 한다 칩시다 셀트리온은 워낙 공매도 많고 그래서 청원도 들어가고 셀트리온 카페 보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그 당시에 셀트리온처럼 굉장히 쇼스를 하려는 수요들이 많은 그런 주식들은요 대차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떤 데는 15%씩 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대여자가 여기 있고 해치펀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여자 해치펀드입니다 해치펀드가 대여자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주식을 빌려요 근데 주식을 빌리고 주식을 나중에 갚을 때 대여자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왜 미쳤다고 주식을 빌려주냐 수수료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차 수수료예요 마치 은행에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여자가 해치펀드한테 주식을 빌려주면 주식을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대차 수수료라는 겁니다 이 대차 수수료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사실은 쇼트하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반드시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쇼트하려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지금 어디까지 했나요? 쇼트는 먼저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먼저 팔라고 했더니 주식이 없어 그래서 주식을 빌리는 거 얘기만 지금까지 한 겁니다 복잡하죠 진짜 혹시 그리고 나서 이제 쇼트를 합니다 시장에다 대놓고 공매도를 하는데요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공매도를 하면요 매수호가 매도가 있잖아요 매수호가 매도가 여기 있잖아요 매수호가에다가 공매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업팅룰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호가를 막 잡으면 밑으로 내리면서 주가를 뺀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매도하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일종의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대놓고 팔아 네가 10억을 팔고 싶으면 10억을 공매도하고 싶으면 10억을 여기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주식 매수 매수 해보면 이렇게 나와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 대놓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사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공매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악재가 났어 요새는 악재도 별로 안 나오지만 뭔가 악재가 나왔어 악재가 나오면 아침부터 막 공매도 하려고 주식 막 빌려가지고 어니 쇼크가 났어 그러면 주식 빌려가지고 쇼트 해야 되겠다 이건 완전히 아우 이거는 진짜 쇼트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매수 매수 호가가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5%부터 빠져서 시작해요 그러면 5%에 달아 놓는 거죠 5%는 아무도 안 사 그러다가 점점점점점점 내려옵니다 이 호가가 쌓여갑니다 쌓여가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 정도 빠지면 어떤 그 매수하는 사람도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합시다 야 이 10% 정도 빠질 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버려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쇼트를 하는데 이 가격이 안 되고요 원하는 가격은 5%였는데 쭉 해서 마이너스 10% 거래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짜 혼도 많이 나고 이거 뭐 이 가격에 할 거면 뭘 했어 쇼트를 어?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많이 혼났던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매도 가격을 여기다 했잖아요 매도를 그리고 나서 주가 예를 들어 빠졌어요 오 땡큐 그러면서 매수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커버를 하는 거죠 숏 커버라고 얘기합니다 매수 결정을 나중에 결정하는 행위를 숏을 없앤다 라고 해서 숏 커버라고 하고요 매수가 여기 있고 매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는 거죠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낳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근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숏 커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매도를 먼저 해놨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야 처음에는 참았지 어? 처음 매수 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랑 똑같아요 매도를 먼저 했는데 주가가 오르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참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뒤에도 땀이 막 삐찍삐찍 손에 막 땀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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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좀 버텨볼까? 소스 더 할까? 어떻게 물탈게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은 못하고 숏 커버를 합니다 그 눈물에 숏 커버를 하는 거죠 정말 큰 손실이 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를 쇼트한 마이클 버리 같은 분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가 여기서 더 올라 버린다 아 그러면 이제 숏 커버를 하시겠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망한다고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어 테슬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쇼트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그 불리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빌리는 데에 대한 빌리는 데에 대한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식 사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런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숏 커버를 하면 어 매수를 한 거죠 주식을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주식이 들어오겠죠 시장에서 어 빌린 거를 가지고 대여자한테 빌린 걸 가지고 시장에다 팔았는데 그거는 팔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다시 산 거죠 그래서 이거 산 걸 가지고 대여자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거래가 끝납니다 공매도 복잡하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지 않고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게다가 책으로 보고는 이해 못해요 이거 가지고 저도 이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게 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식을 빌려줄 사람은 도대체 뭔 정신으로 빌려주는 거 아냐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빌려주는 거냐 왜 빌려주는 거냐 이거 가지고 가서 공매하면 주가 빠질 텐데 첫째는 주가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꼭 빠지는 거 아닙니다 빌려간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무조건 주가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연기금 같은 그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을 안 팔아요 웬만하면 대규모로 환매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연기금은 산 주식은 거의 파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연기금 많이 팔던데 뭔 소리야 그건 이제 비중 조절 정도 근데 이제 막 삼성전자를 이만큼 들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 돈 들어오면 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진 않아요 많이 팔진 않아요 그러니까 팔던데 그래도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연기금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 200조 있다 쳐요 그럼 팔면 얼마나 팔아요 2조 3조 이렇게 팔죠 많이 판다고 해서 20조 판다 칩시다 그럼 180조는 있는 거잖아요 180조까지 다 팔아서 200조를 전부 다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연기금이든 인덱스 펀드든 무조건 그냥 안 팔고 들고 있을 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식을 그냥 놔두면 뭐하냐 빌려줘서 수수료로 받으면 나한테 이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빌려주면 주식이 반드시 빠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주식을 내가 인덱스 펀드든 연기금이든 가지고 그냥 꼼짝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건 거래가 안 되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빌려주면 이게 빌려주면 헬스 펀드들이 팔든 뭐하든 해가지고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빌려주냐 아니 안 팔 거니까 안 팔 주식은 있어 따로 팔 주식을 뭐 남겨두더라도 안 팔아 이런 거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수수료랑 대차 장사 이런 것도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왜 이렇게 대차를 안 시켜주고 이러냐 아까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여자라는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여자라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펀드나 인덱스 펀드 아니면 연기금 이런 큰 운용사들에서 해외 인덱스 펀드나 해외 운용사들 근데 이제 이 기관들이 주식을 빌려주고 싶어 근데 헬스 펀드들을 일일이 전화해서 야 저기 뭐 빌려갈 생각 없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중간에 누가 브로커리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브로커리지를 해주는 것을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PBS라고 해서 한때 증권사에서 가장 핫했던 업무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생각해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PBS가 돼서 주식을 많이 빌려와서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식을 빌려와서 빌려와서 재고로 쌓아놓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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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장외거래요 장외거래 그러다 보니까 잘 아는 분들 인덱스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빌려와서 재고를 쌓아놓고 재고관리도 해야 되겠죠 주식재고관리 많이 빌려가는 게 있는데 주식재고관리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면 어떻게 혼나잖아 그러니까 싹 재고도 쌓아놔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많이 재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수수료는 나갈 거 아니야 수수료는 못 받고 이러면 또 손해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장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장사를 하는 건데 큰 해치펀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면 그래도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작잖아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차 거래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해보면 그분들을 만나보면 연봉도 높아요 엄청 어려운 일이니까 높겠죠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좀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공매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됐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치펀드 매니저이자 이효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요 쇼스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스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 이걸 아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